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브리케이션 타임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실용서를 들고 왔는데 정말로 유익합니다 초집중 그냥 제목조차 초집중이 돼 초집중 그냥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읽으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무조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 이 작가가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니르 이아리라는 작가님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게임 이런 거에서 초집중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반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 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방문하게 하게 할 건지 아무 같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건지 그거를 밤낮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어서 이런 자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UX, UI를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훅 모델이라는 것도 만들어봤고 그것도 UX, UI 관련된 분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 그 책도 베셀러였고 뭐 이 책도 베셀러고 왜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 혼을 빼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거를 끊을 수만 있으면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초집중이라는 아주 실용서를 대놓고 쓰셨고 나는 내부자라서 어깨 아클래스권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초집중이라는 책을 완전 대놓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극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까딱 잘못하면은 영어권은 혹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냥 안다고 막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요 왜 자기 레피테이션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자기 개발서 중에 가장 많은 사람한테 많은 유명한 그 작가들한테 추천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 개발서 좋은 거 많았죠 뭐 신경끄기의 기술 아주 작은 스카닝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저자들이 이 책을 추천해요 그 책 쓰신 분들이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애덤 그랜트 교수도 이 책을 추천하고 정말 생뚱맞게 나는 바른 마음 나는 그분은 좀 깊이 있는 책을 쓰니까 그런 사람도 이런 실용서랑 자기 개발서장을 보면서 놀랐어요 좀 생소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책에 추천 안 해주시는데 분야가 다르니까 다니까 근데 거의 바로 그냥 극찬을 아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초집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관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돈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내공이 되지 않으면 시간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간과 돈은 동치급은 아니지만 거의 뭐 비례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어가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표현하는 언어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심지어 돈은 우리가 솔직히 열심히 하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만 하는 행위들은 뭐냐면은 시간을 아끼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서 아웃소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루 24시간 똑같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또 거기서 근데 근본적으로 아웃소싱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결국엔 초집중을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의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본업이 있으니까 본짓이 있어요 본짓이라고 본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집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떤 분은 조금만 도움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걸로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집중하는 정도가 인계점이 넘어가면은 진짜 삶의 퀄리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결국 돈을 그럼요 아껴주는 가능성을 확 열어주죠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가능성의 그거의 결과의 언어예요 가능성을 확 넓혀주기 때문에 뭐 인생이 바뀔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꿀팁 오늘 3개 정도 소개해드리면 되게 많아요 꿀팁이 구체적 꿀팁이 되게 많아요 실용서니까 그냥 제목은 꿀팁이지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ACT라는 Acceptance Commitment Theory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 빡센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렇게 금연해야 되는 것들 뭐 마약 중동된 분들 이런 거 끊어내는 거라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걸 적용하는 이론인데 그거를 초집중에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곰 생각하지마 코끼리 생각하지마 그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작가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작가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보라 그러면 빌어먹을 것이 1분마다 떨어질 것이다 아주 공간관원 말이죠 뭔가 생각하지 않은 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124년 지나서 사회심리학자 대니엘 웨그너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극곰 생각하지마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안 생각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도 되게 많이 생각날 거고 근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번 정도 백곰을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핵심은 다음에 있어요 아 난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북극곰을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근데 대조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극곰을 생각하지마 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대조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 그러니까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그냥 북극곰을 생각해 그러면 어떤 빈도만큼 떠올랐는데 북극곰을 생각하지마 를 들었던 분들은 더 미친듯이 북극곰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러닉 프로세스 티오리 그러니까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렇게 릴리지 이렇게 풀려져버리면 더 미친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을 하려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가 이게 근간이에요 유튜브 하지 말아야지 나 오늘은 뭐 안 할 거야 게임 안 할 거야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여러분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CT를 적용을 해서 ACT가 4단계가 있는데 제가 2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읽어는 다 드리면 딴 짓에 선행하는 불편의 초점을 맞춰 내부 계기를 파악한다 이게 앞에 또 설명이 있거든요 내부 계기라는 게 되게 철학적이긴 생각보다 이건 또 본질적 이유죠 내 몸에서 나오는 여기 좀 구체적인 게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단계 계기를 기록한다 3단계 감각을 탐색한다 이게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가 없어요 다 여기 구체적인 강론이 나옵니다 4단계 너미점을 인식한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계기를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 내부 계기를 아까 우리가 이제 좀 파악했잖아요 그거를 파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볼 때 데일리 리포트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내가 나중에 자력갱생 프로젝트 하면 사람들한테 저 잘해줄 수 있겠다는 저는 좀 이거 읽고 완전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데일리 리포트 하던 거에다가 이거 ACT까지 적응을 시켜버리면 울트라 넘사벽으로 가겠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딴 짓을 한다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부 계기고 진짜 내부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옆에 한다고 진짜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여기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응용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막 책을 읽어 책을 이렇게 막 읽고 있어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쓱 손이 가 그러면은 여러분을 방해한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부로는 그거는 이제 외부 계기 만약에 여기서 푸시 알람이 띵동 뜨면 그건 외부 계기라 그래 그거 설명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뒷부분이 나옵니다 네 외부 계기라고 해요 근데 내부 계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그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부 계기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여기 실력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아까 바른마음 같은 거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여러분이 똑같은 건데 웹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 난이도가 높으니까 술술 볼 거란 말이에요 훨씬 몰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본 이유는 책을 읽는데 이해가 이 부분에서 되질 않았어 이런 거를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감각을 탐색한다나 너밀적을 인식한다나 연결까지 시키면 돼요 진짜 이거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ACT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 내부 계기를 적는 것까지만 가도 여러분 집중력이 넘사벽으로 올라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보통 환경 설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경 설정은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그러나 이 책은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요 환경 설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내부 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재발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계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책의 앞부분에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다음에 뒤에 솔직히 아 나는 이거를 여러분 솔직히 저는 저도 이런 방향으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 솔직히 아 이 사람이 되게 기쁜하라는 걸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지루함을 극복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꿀팁인데 이게 이 부분이 완전 전문분이에요 저는 훅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게 지루함이라는 게 재미랑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재미 없어도 지루해도 그러니까 그걸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재미란 익숙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생기는 결과다 그러므로 가업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고통에서 달아나려고 하거나 보상을 이용해 동기를 유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익숙한 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도전 과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한다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좀 잘 아는 거고 이게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 미친 거야 재미란 무엇인가에서 남들이 못 보는 가변성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훅에서 그 가변성을 어마무시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따분함과 단조로움을 돌파해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이거 이분 멘트 중에 명언이 엄청 많아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 고통을 관리하는 것 이런 표현은 보통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군더더기도 없고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뭐 여기 잔디깎이가 나와요 잔디깎이가 미국에서는 엄청 일이거든요 우리는 뭐 청소 같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잔디깎이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게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달인의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생활의 달인에서 김병만 달인 말고 생활의 달인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이 똑같은 맥락을 달인들이 왜 달인이 되냐면 똑같은 과업을 할 때 계속 새로운 걸 찾고 그 조금의 발전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가변성 그래서 그분들은 궁극의 경지까지 올라가 새 차의 달인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다 그거 보면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예를 들어주면 잔디깎을 때 예를 들면 잔디깎은 그냥 노역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벌써 어떻게 하면 재밌어지냐 그걸 기록을 시작을 해보는 거 내가 이거 다 깎는데 어저께 6분 20초 걸렸는데 오늘 6분 19초에 깎아보겠다 벌써 이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이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0에 80만 그래도 아우 짜증나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20%는 뭐예요? 오씨 19초 한번 해보고 깨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잔디깎는 거는 전 세계에서 1인자지 이 잔디를 깎는 그 아트 그러니까 잔디의 유니포미티 내가 이거는 1인자지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잔디깎는 기계 있을 때 그 드리프트하는 거를 좀 그거를 계속 마스터하려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너무 대단한 게 보통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고 의미에 집중하고 뭐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걸 재해석하고 재해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보면 이게 가변성이에요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겨운 일이 지겹지 않은 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고약가님이 왜 대단하냐고 말하냐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 일반인들은 좀 재미없으신데 그 UX, UI 이런 거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가변성 말 자체가 좀 딱딱하잖아요 가변성을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연구를 많이 해서 그냥 우리랑 내공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재밌게 만드는 아 난 진짜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또 생각하냐면 제가 옛날보다 달리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가변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정확히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달리기를 할 때 3.2km를 뛰는데 2마일을 뛰는데 단이 그거 킬로당 5분 19초인가 20초까지 뛰었어요 근데 이게 기록이 주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이제 했다가 뭐 코로나도 터지고 뭐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못 뛰니까 그거를 다시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 기록 성취가 안 보이니까 재미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깨닫고 내가 거기에만 가변성을 뒀구나 그러면 내가 마법의 단어인데 작은 가변성을 다른 데다가 찾아야겠다 컨텐츠 트랩 이후에 이거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진짜로 아무튼 진짜 아니에요 너무 제가 이거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 꼭 이거 다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을 찌를 줄 아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더 예를 들어 이제 조직이나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이거는 너무 도움이 돼요 이거는 이제 외부 계기에 관한 건데 140쪽으로 가보면은 아 나 이분이 말하는 게 아 이 사람이 정말 프로 일꾼이구나 내가 그 생각이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웃겼어 이거 말도요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회의 때 휴대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집중도가 높아지는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메모를 하거나 파일을 보기 위해 휴대기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직의 집중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회의를 하는데 휴대폰 다 집어넣어 꺼 그렇게 하면은 이거 일단 써야 된다고 나는 근데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너무 고수야 얄짤 없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각쳐 각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반드시 타당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회의 때 휴대기기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또 앞에 내부개기 말하는 거예요 몸만 회의실에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걸로요 회의 때 폰, 태블릿, 노트북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심리적 도피를 위해서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실제 관찰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체인지그라운드는 2주에 한 번 회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참석도 안 하고 가끔 막판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고 줌으로도 하는데 저는 줌은 아예 참석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아 우리도 2주에 한 번 모일 때 내가 이 조언을 줘야겠다 휴대폰을 아예 끄는 게 아니라 가방에 넣고 아예 테이블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또 여기 조언조언이 나와요 몇 쪽이지? 제가 쪽줄 적어놨는데 112쪽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노트북을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하지 못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 노트북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심리학 저널 저널 오버 엑스프리먼트 사이컬러지에서 이게 실린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휴대폰 알림이 오면 당연히 집중도가 깨지죠 근데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연구진은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냥 스마트폰의 존재만으로도 폰에 대한 반사적 관심을 억제하기 위한 한정댁 주의력 자원이 사용돼 당면 과제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두뇌 누수 아주 표현 비유가 기가 막히죠 두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에서 폰이 보이면은 뇌을 폰을 무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지만 폰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보이지 않으면 당면 과제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저는 아예 비행기 모드나 무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왜 안 받냐고 와이프한테 오지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 아예 핸드폰을 그냥 안 치웠었는데 치워버릴 거예요 치워버릴 거예요 사실 치우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거 읽은 지 저는 일주일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저는 아 맞았구나 내가 독서실 가고 그랬던 게 딱 진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런 꿀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과학적이에요 네 여러분 초집중 정말 훌륭한 실형서고 저는 진짜 다 읽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다 읽으면은 우리나라 뭐랄까 GDP 올라간다 GDP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해요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또 본인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매우 주어진 짧은 시간에 큰 생각성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을 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고작가님이 잘 아실 텐데 저는 여기에 있는 걸 실천을 반 이상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걸 저는 더 많이 알았어요 특히 조직에 관련된 것도 알았고 아이에 관련된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저는 그 학원은 있었지만 원리는 몰랐거든요 그 원리를 더 정확하게 아까 가변성에서 달리기는 아 달리기 이렇게 해서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줄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가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운트 되는 걸로 샀거든요 그냥 거기서 보는 거 그 가변성에 재미에 들린 거예요 진짜 고수예요 네 진짜 고수예요 그냥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정도의 참에 스펙트럼의 문제이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유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책을 가지고 고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